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을 좋아하는 이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 중독, 설탕에 대한 애착, 이러한 것들을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스 기사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도 진짜 거의 요즘에 지금, 지금 어머니께서 65세이신데 당 중독에 가까우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른 거 많이 드시고, 여러분 트이코라는 조그맣게 포장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그거 하루에 한 개씩 드시고, 한 박스 다 드시고 그러는데, 아 참 어머니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또 얼마 전에 그랬어서 저 또 몸무게, 체중도 불고 그러셔서 그런지, 방에서 넘어지셨는데 또 발목이 골결되셔가지고 지난주에 수술 받으시고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물론 뭐 그런 게 모두 다 당 중독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당 중독이나 아니면 설탕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한 것이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이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영광이니까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봅시다 한번. 설탕에 착용해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발견되었다는데 자, 과자와, 과자나 휘핑크림, 커피 등에 설탕을 넣으면 맛이 달라진다. 우측 커피도, 블랙커피는 굉장히 쓰지만 거기다가 크림하고 설탕을 넣으면 아주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왜 그럴까? 단순히 설탕이 달기 때문이다. 아, 왜 그래? 왜 그럴까? 왜 당연히 달기 때문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단순히 달달한 것 때문에는, 그죠?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법의 분자가 뇌로 가는 특이한 통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뇌를 비롯해서 생물체의 뇌는요. 뭐, 탄수화물 이런 게 아니라 지방 이런 것이 아니라 포도당.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들은 그래서 뇌를 가진 동물이라면 당에 대한 엄청난 어떤 그런 당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설탕만이 사람의 혀에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설탕만이 완전히 별개의 신경학적 경로를 깨운대요. 와, 신기하다. 이야, 그래서 그 경로는 장에서 시작하는 특별한 경로라고 합니다. 장, 장.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여러분. 어, 그 무슨 뭐 위나 이런 곳이 아니라 장에서.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의 찰스 주커 연구팀은 이 비밀스러운 설탕의 통로에 대한 연구 경과를 네이처 저널에 발표했다. 굉장히 이거 권위있는 학술지죠, 네이처 과학 분야에. 어, 이거 지금 보시면 달기 때문이 아니라 설탕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탕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이 연료로 사용하는 많은 물질을 포괄하는 말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당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설탕을 먹으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사람이나 쥐나 똑같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정제된 설탕이 풍부한 세상에서는 깊은 식욕이 지나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당과를 계속 많이 먹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비만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연평균 설탕 섭취량은 1800년대 후반에 10파운드 미만이었는데 오늘날에는 100파운드 이상으로 급증을 했다. 설탕 소비의 큰 증가는 비용이 들게 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설탕 소비는 비만, 당뇨, 온과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주커의 연구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동일한 맛 감지 시스템을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 입안에 들어가면 이 분자들은 혀의 단맛 수용체를 활성시켜서 단맛을 처리하는 뇌로 이동하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지금 설탕과 인공 감미료는 동일한 맛 감지 시스템이 입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런데 설탕, 그 중 설탕은 인공 감미료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커 연구팀은 탄산음료 등에 사용되는 무칼로리 감미료인 아세솔팜K와 그 다음에 설탕을 대비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물과 감미료물을 같이 주면 쥐들은 처음엔 둘 다 마셨지만 이틀만에 거의 대부분이 설탕물만 찾았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감미료보다는 설탕물을 지금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맛 그 자체보다는 설탕을 추구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주커 교수는 우리는 생쥐과 단맛보다는 설탕을 섭취하기 위해서 가진 억지할 수 없는 동기가 신경학적 근거에 있다고 추론을 해서 이게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가설이 있으면 이 가설에 대한 실험을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나 볼까요? 그래서 설치동물이 쥐같은 거죠. 설치류. 설탕물과 인공 감미료물을 섭취했을 때 뇌활동을 시각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설탕에만 반응하는 뇌 부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위가 지금 뇌에서 설탕에만 반응하는 거죠. 인공 감미료에는 반응한다 안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와 신기하네. 그래서 이것은 꼬리핵 고속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걸 CNST라고 한다고 합니다. 쥐가 맛을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뇌관에서 발견되는 CNST는 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뇌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척추와 뇌를 연결한다기보다 그 중간에 있는 뇌의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이 다발이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이 발견한 CNST로 향하는 경로는 장의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곳에서 센서 분자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동하는 신호를 발생시켜서 장에서 뇌로 직접 전달된다. 여러분 설탕에 대한 어떤 그런 신호는 장에서 뇌로 직접 가는 하나의 통로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 장 뇌로는 설탕의 한 형태인 포도당과 비슷한 분자를 선호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무시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이 감미료가 설탕의 매력을 완전히 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설탕이 가지는 포도당, 그러니까 우리 뇌가 필요한 포도당의 순수한 어떤 그러한 선호도, 선호도를 가지게 만드는 순수한 분자 형태를 인공 감미료는 똑같이 복사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 뇌로는 과일에서 발견되는 과당과 같은 몇몇 다른 종류의 설탕도 못 본 체한다. 그러니까 설탕, 설탕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야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이번 논문의 주자인 회이 이탄과 알렉산더 소시스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설탕 분자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은 설탕을 당하지 못한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주커의 연구는 칼로리가 없는 포도당 같은 분자도 뇌장과 뇌 사이의 설탕을 감지하는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 문제가 아니다. 설탕에 대한 뇌의 강한 선호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현재 이 장, 뇌, 설탕, 혈호와 다른 뇌 시스템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어떻게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비만 같은 것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설탕이나 당에 대한 선호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신호를 차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약제를 개발하는 데 또 도움이 줄 수 있겠죠. 이런 연구들은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뇌로 직접 통하는 설탕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이동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게 얼마 전에 네이처에 실린 최신의 연구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